좌우 타이어가 있으면 타이어 일단 중심선을 그어야 돼요 뭐 중심선을 그을 때는 트레드 패턴이 있잖아요 트레드 패턴을 보시고 제일 중앙을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차량 뒤쪽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게이지를 세팅을 합니다 먼저 중심선을 끄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앞으로 가져갔을 때 이 길이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앞이 모였다 벌어졌다 아니면 앞뒤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토인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중심선을 언제 끊느냐는 거예요 캔버 측정하기 전에 측정한다 캐스터를 측정하기 전에 측정한다 타이어를 턴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다음에 확인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끄어야 되니까 타이어를 턴테이블에서 들었을 때 타이어 전체 차량을 들어가지고 타이어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중심선 끊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량을 들어가지고 턴테이블 위에 올라갔을 때 회전시키면서 중심선 끊기가 좋습니다